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오늘은요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보기 그리고 띠를 묻고 답하는 표현 그리고 어림소 표현하는 내용들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이구요 왕초복 필수 표현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나이가 몇인지 묻고 그 다음에 나는 서른다섯살입니다 라고 답하는 표현이에요 답볼까요 니 진년 또다 라고 묻습니다 니 당신이구요 진년 올해죠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하나 보면 또는 많다 라는 뜻이고 따는 크다 인데 여기서 또는 많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라는 그런 표현이 돼요 또다 얼마나 크냐 크느냐 라고 이렇게 또 라는 표현 뒤에 회용사를 넣어서 어떤 것을 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다 얼마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몇 살입니까 니 진년 또다 니 진년 또다 자 나는 서른다섯 저는 서른다섯입니다 자 서른다섯 35 35 라고 하고요 35살 이라고 하려면 35살 자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해 볼까요 올해 몇이예요 니 진년 또다 오 35살 또는 이 한살 두살 이 쇠이라는 단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른다섯입니다 오 35 아니면 저 올해 서른다섯이에요 오 진년 35 아니면 여기 나온 그대로 오 35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를 묻는 법 니 진년 또다 그 가장 무난한 나이를 묻는 방법이고요 아이의 나이를 물을 때는 몇 살이니 이런 얘기 우리도 하죠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이의 나이를 묻는 표현도 볼까요 니 진년 지 쇠 지 쇠 몇 살 니 진년 지 쇠 올해 몇 살이니 라는 표현이 되겠고 동년배에게 나이를 물을 때는 우리 필수 표현을 배운 것처럼 니 진년 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어른의 어르신의 연세를 여쭤볼 때는 닌 또다 아니엔지 닌 또다 아니엔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1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나이를 물으면 또 실례지요 그래서 약간 돌려서 띠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띠인지 묻고 답하는 표현 또 보도록 합니다 자 당신은 무엇에 속합니까 라는 그런 말로써 띠를 묻습니다 속하다 라는 표현은 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속합니까 니 쑤 샘머 굉장히 간단하죠 무슨 띠세요 니 쑤 샘머 무슨 띠세요 니 쑤 샘머 자 저는 토끼띠입니다 토끼 투 투 라고 하죠 저는 토끼띠예요 워슈 투 워슈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131페이지에 보면은 그 띠에 관련된 동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쥐부터 읽어봅니다 지금 다까지 읽었어요 자 꺼우 그리고 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쥐띠입니다 워슈 저 돼지띠인데요 워슈 쥬 아 저 뱀띠예요 워슈 셔 이렇게 해서 워슈 뒤에 그 속해 있는 띠의 동물을 넣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띠예요 니 쑤 샘머 네 저 토끼띠예요 워슈 투 이렇게요 자 132페이지 넘어갈까요 여기서는 어림수에 관련된 표현을 공부해봅니다 자 장안지에라는 거리 이름이 있어요 지에 하면은 어떤 거리가 되겠고요 장안 하면은 그 이름이죠 고유명사 장안지에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 얼마나 넓은가요 라는 표현할 때요 이 아까 나이를 물을 때는 또다 라고 했는데 또 뒤에 넓다라는 형용사를 또 넣어주게 되면 얼마나 넓은지를 묻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장안지에가 얼마나 넓은가요 장안지에 또 또 꽌 이렇게요 그래서 넓다라는 표현 꽌이라고 하죠 장안지에가 얼마나 넓은가요 장안지에 또 꽌 50미터 정도 될걸요 정도 어림수를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50 하면은 50가 되겠고요 미터라는 표현은 미 라고 합니다 정도라는 표현은 좌우 라는 한자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좌우 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미터 정도 돼요 50미 좌우 요 30미터 정도 돼요 30미 좌우 요 이런 식으로요 자 거기 132페이지 그 밑에 부분 보시면 또 라는 얼마라는 또 라는 표현 뒤에 효용사를 넣어서 여러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높은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또 얼마나 먼가 얼마나 무거운가 등등인데요 하나하나 읽어보죠 또다 또가오 또윤 또종 아 그리고 옆에 또 읽을까요 또장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또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볼게요 또다 또가오 또윤 또종 그리고 또장 또콘 자 그 다음에 어림수 표현하는 거 숫자 뒤에 좌우 요 정도를 넣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음 본문 필수 표현에서는 50미터 정도 50미 좌우 라고 했죠 어 170미터 아 170 1미터 70 죄송해요 1미터 70 정도라는 표현은 이미 70 쪌요 또는 그 10라는 표현 빼고 이미 7 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30살 정도 30쇠 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그 다음에 관련된 단위 그 다음에 쪌요 라는 표현을 넣어서 그 어림수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왕초보 필수 표현을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나이에 대한 표현 묻고 답하는 표현 배웠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니 진년 또다 예 35이에요 워 35 쪌요 아니면 그냥 숫자만 표현할 수도 있죠 35 이렇게요 자 나이를 묻는 표현 아이에게 묻는 표현 동년배에게 묻는 표현 어르신의 나이 연세를 여쭤보는 표현이 다 달랐죠 자 정리해 볼까요 니 진년 지 쪌요 아이에게 동년배에게 니 진년 또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닌 또다 니엔지 자 그리고 나이를 묻는 좀 조금 이렇게 돌려서 묻는 법도 있었죠 띠를 묻는 법이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할 텐데요 무슨 띠세요 니 쑤 섬 머 아 저 토끼띠예요 워쑤 토 네 저 소띠예요 워쑤 니용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림수 얼마나 넓은지 묻고 관련된 어림수를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장안지에 또한 또어라는 표현 뒤에 효용사를 넣어서 그 얼마나 뭐뭐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나타내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0미터 정도 됩니다 우시미 쪌요 이렇게 숫자 단위 그 다음에 쪌요 를 넣어서 어림수를 표현하는 법 배웠습니다 자 이제 회화 배우기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회화 배우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134예 가 되겠고요 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문장 하나하나 볼게요 자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들 알즈 거든요 당신 아들 니 알즈 올해 몇이예요 진념 또다 라고 물었어요 예 17입니다 타 진념 십치 쇠 자 그 다음에요 무슨 뜻이죠 타 쑤 섬 뭐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인칭 대명사가 니 당신도 아니고 워 나도 아니고 그 타 가 되겠죠 아들 띠가 뭐예요 무슨 띠예요 타 쑤 섬 마 용띠예요 타 쑤 롱 자 키는 얼마나 되죠 라는 표현인데요 키라는 명사는 끄즈 끄즈 라고 하고요 얼마나 높은가 할 때는 또 라는 표현 뒤에 높다 라는 효용사 넣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또까오 또까오 이렇게요 키 키는 아드님 키는 얼마나 되죠 다 끄즈 또까오 한 번 더요 다 끄즈 또까오 이렇게요 또 라는 표현 뒤에 효용사 넣어서 그 묻는 묻는 표현 예 1미터 70 정도요 자 1미터 이미 70 70 정도 남짓 이라는 표현 우리가 앞에서 필수 표현해서 쑤요 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쑤요 외에 또 남짓 이라는 표현 또 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아드님 키가 몇이죠 할 때는 또 라는 표현 뒤에 효용사를 넣어서 의무문을 표현해 두는 거죠 얼마나 뭐뭐한가 이런 뜻이요 또까오 라는 말은 얼마나 높은가 키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데 1미터 70 남짓 이라는 표현할 때 또는 여기서는 남다 남짓 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1미터 70 정도 이미 70 또 자 그 다음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 그렇다면 나 그렇다면 이고요 말을 이렇게 화제를 또 이제 아버님한테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나 당신 부친 니 푸진 우리가 아빠라는 표현은 빠바라고 하는데요 부친이라는 표현 이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푸진 푸진 이라고 하구요 진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다 년지 또다 년지 자 그러면 아버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 니 푸진 진년 또다 년지 자 그랬더니 예 올해 73이세요 다 진년 73 쑤이라는 표현 생략해 준거죠 넣어서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진년 73 쑤 자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들의 나이를 묻고 키를 묻고 띠를 묻고 그리고 아버님의 연세까지 묻는 그런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니 알지 진년 또다 네 열일곱이에요 다 진년 17 쑤 무슨 띠지요 다 쑤 샤머 용띠에요 다 쑤 롱 키는 어떻게 되나요 키가 얼마나 높은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다 그 지 또 까오 이렇게요 또 뒤에 형사 넣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1미터 70 정도 남짓 이라는 표현할 때도 역시 또가 들어갔어요 어림수죠 이미 70 또 그 다음 표현이에요 나 니 푸친 진년 또다 년지 어르신네 연세를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방법이 조금 달랐죠 그 다음에 타 진년 73 올해 73 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원어민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버스 你儿子今年多大? 他今年17岁 他今年17岁 버스 他属什么? 他属龙 他属龙 버스 他个子多高? 1米70多? 버스 那 니父亲今年多大年纪? 버스 자, 이제 계속해서 회화 2 내용 봅니다. 듣자하니 티남문 앞에 있는 장안지라는 장안이라는 거리가 굉장히 넓다던데요.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듣자하니 라는 표현 무조건 외우셔야겠어요. 팅쇼어 라고 합니다. 팅이라는 글자는 듣는다죠? 듣다죠? 쇼어는 말하다. 그런데 듣자하니 라는 표현은 팅쇼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자하니 어떻게 뭐라 뭐라더라. 팅쇼어 뒤에 들은 내용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팅쇼어 듣자하니 티남문 천안문 잼비앤 앞에 잼비앤더 앞의 잼비앤더 장안지의 장안이라는 거리가 굉장히 넓다는데요. 넓다라는 효용사 관이죠. 굉장히 이라는 표현은 페이창 페이창 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팅쇼어 듣자하니 티남문 잼비앤더 천안문 앞의 장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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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리가 굉장히 넓다고 팅쇼어 내가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도로는 얼마나 넓은가요? 얼마나 넓죠? 라고 묻습니다. 그 도로 도로는 마루 마루라고 하고 그 그것 하면 나가 될 텐데 그 도로 사이에 중국어의 언어적인 특성인 단위를 하나 또 넣어주는데 길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긴 것을 세는 단위는 티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그 도로. 나条 마루. 얼마나 넓어요? 또 뒤에 효용사 넣어서 질문할 수 있겠죠? 또 꽌. 또 꽌. 이렇게요. 그 도로는 얼마나 넓은가요? 나条 마루. 또 꽌. 50미터 정도요? 5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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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으로 어림수를 표현하고 또 회화일에서는 또 라는 표현으로 역시 어림수를 표현해줬습니다. 회화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듣자니 티날문 앞에 있는 장안지의 라는 거리가 굉장히 넓다던데요. 티날문. 전변의 앞에 있는 전변의 장안지의 가장 넓다는데 나条 마루. 길을 세는 단위는 티날를 쓴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나条 마루. 그 도로는 또 꽌. 얼마나 넓은가요? 50미터 정도요? 50미. 미터라는 표현. 중국어로는 미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원어민의 발음으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티날문의 장안지의 장안지의 가장 넓다던데요. 나条 마루 더 꽌. 50미터. 네 잘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나이를 묻고 답하는 표현. 띠를 묻고 답하는 표현. 그리고 어림수. 그리고 또 뒤에 효용사를 넣어서 질문하는 표현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